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힘을 다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뭐라도 해서 자기 손으로 벌어먹고 살아야 합니다. 자립자존의 생활철학은 산업화 시대 우리사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했던 믿음이자 신념이었습니다. 또한 수익자 부담의 원칙도 같은 믿음이자 신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유소년기를 떠올릴 때 항상 부모님들의 생활철학은 크게 배우신 분들이 아니지만 그저 자기 손으로 벌어먹고 살아야 되고 자기 손으로 아이들을 구해야 된다. 이런 신념을 아주 확고하게 갖고 있었고 이런 신념은 저희들도 공유했던 신념이자 믿음입니다. 또 그와 같은 생각을 가져야 흠한 세상을 헤쳐나가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세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저는 지금도 굳게 갖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신세를 져수는 안 되고 어쨌든 어려움이 오더라도 자기가 힘껏 개척해 나가다 보면 길이 열릴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태도이자 자세다. 이렇게 아마 많은 방송을 들으신 분 가운데 연세가 조금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오셨고 또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래 한국 사회는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생각과 관련해서 변화를 겪고 있고 그 생각의 변화가 정책과 제도의 변화를 낳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다음 한국 사회는 공격적으로 정부가 나를 혹은 우리를 먹여 살려야 된다 그런 믿음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정부를 실질적인 용어로 바꾸게 되면 다른 납세다들이 나를 우리 가족을 우리를 먹여 살려야 된다 그런 믿음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표를 구하는 정치인들은 정당을 가리지 않고 공짜 점심, 무임 승차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또 믿음을 유포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더라도 소득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이 재난지원금이든 기본소득이든 그것은 당신과 우리의 정당한 권리다. 이런 생각을 공유할 수 있도록 권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근로의식의 타락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가능한 일은 적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팽배해지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무역을 통해서 다른 경쟁국과 경쟁을 해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해야 하는 그런 국가로서는 이 모든 것이 무역전쟁에서 스스로를 훌리하게 만들고 스스로의 손과 발을 묶는 그런 조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질문은 공짜 점심은 가능한가? 최근에 대표적인 공짜 점심 메뉴로 등장한 것이 바로 기본소득이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일을 하지 않는데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치극히 상식적인 질문을 전질 수 있는 일이지만 최근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표적인 정치인들은 기본소득 옹호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2011년에 무상급식 논쟁처럼 앞으로 남은 2년 정도의 대선 기간까지 기본소득 제도를 놓고 한국사회는 또 한 번 큰 홍력을 치를 것으로 봅니다. 명분론이 유난히 강한 한국사회인 까닥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인은 모두가 선심성 정책에 편성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알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럴만한 형편이 있는가? 그런 질문에 솔직하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인들은 답할 수 있어야 되고 깨어있는 국민들은 속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당신들이 그럴만한 재력을 갖고 있는가? 그러나 여기에다가 무리하게 믿어붙이는 경우에는 부작용을 감내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도 추가적으로 던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두 가지 문제를 점검해보면 기본소득과 관련된 논쟁은 쉽게 정리정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 양식이 있는 많은 시민들은 지금부터 전개되는 주장을 잘 새겨셔서 한 번 타인을 설득하는 데도 활용해보시고 여러분 자신의 입장을 정립하는 데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5200만 국민에게 1인당 1만원씩의 기본소득을 지불하려고 하면 연간 6조 240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런 추계치는 연세대 교수로 계시는 양재진 씨가 복지원리라는 저서에서 주장한 겁니다. 월 1만원씩 기본소득을 주더라도 6조 2400억원이 소요가 된다. 이것은 현재 실업수당인 월 1만원씩 지불하는 연간 6조 7천억 정도 2018년 기준과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보시죠. 최소한의 급여를 지불하는 것이 기본소득제입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급여를 100만원 정도로 과정하게 되면 얼마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가 하니까 600조 가량이 필요합니다. 정확하게는 600조 2400억원이 필요합니다. 600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참고로 2020년도에 추가경정예산 없이 초수퍼예산 규모가 512조원이었습니다. 지금보다 재원을 한 배 정도 더 거둬야 600조원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00만원을 지불하려면 600조, 50만원을 지불하면 추가적으로 300조원이 필요한 겁니다. 현실적으로 타당한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세금을 거둬가지고 빚을 지고 그렇게 먹고 살 생각들 하느냐 이야기죠. 그러나 무상급식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이미 대세가 됐기 때문에 한국은 최악의 상황까지 도달할 때까지 아마 전 세계에서 최초로 전 국민을 상대로 기본소득 제도를 검토하거나 도입하는 그런 국가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기본소득 규모에 대해서 최한수 경북대학교 통상학부 교수 주장도 비슷합니다. 이분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근로장려세대라든지 가정양육수당 같은 기존의 현금복지제도를 없애버리고 그 재원을 전부 기본소득에 돌리게 되면 현재 기준으로 국민 1인당 월 1만 3천원 정도를 줄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까지 다 없애고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면 월 11만원 6천원 정도를 현재 지불할 수 있다. 이분 주장은 2015년 기준이라는 그런 단서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을 월 50만원씩 주려고 하면 300조 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고 이 재원 정도는 현재 국민들의 세금을 100% 정도 더 내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다. 결국 이 두 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국민에게 50만원씩 월 기본소득을 주려면 300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100만원을 지불하려면 600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금을 왕창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보다 100% 또 600조를 확보하려면 지금보다 200%를 올려야 된 겁니다. 10%나 20% 정도가 아니고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보다 2배, 3배 정도로 올려야 되면 나라가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그렇게 세금을 왕창 올리면 생산원가 급등으로 인해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무역전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국인들이 기본소득제 도입이라는 명분 논을 만에 하나라도 강행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그야말로 손가락을 빨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라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국민 1인당 100만원 지불하려면 600조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국민 1인당 50만원 지불하려면 300조가 필요하다 이야기죠. 300조를 필요하려면 지금보다 세금을 100% 올려야 되고 600조가 필요하면 200%를 올려야 된다. 그렇게 올리게 되면 그 세금이 어디로 가겠냐? 생산원가에 고스란히 다 담기게 될 것이고 그런 생산원가에 다 담겼을 때 한국에서 만든 제품나 서비스의 원가라는 것은 급격하게 오르게 될 것인데 그런 가격을 가지고 국제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하고 제가 한번 공유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가 꼼꼼히 따지거나 이렇게 하면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근사한 그런 명분을 세워가지고 아 이러니까 우리가 추진합시다. 이런 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기본소득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세금을 지금보다 100% 올려가지고 50만원 정도 더 받겠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물으면 사람들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보다 세금을 200% 정도 올려가지고 한 달마다 100만원씩 나눠주면 동의하겠느냐? 절대 사람들이 동의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도를 만들 때 항상 꼼꼼하게 재원이 돈을 얼마를 확보해야 되냐? 돈을 어디서 확보할 거냐? 이런 부분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북론을 나누지는 그런 부분을 개소를 할 수 있죠. 행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제도 도입하게 되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기 힘들죠. 그러나 저 같은 이런 주장이 앞으로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1981년도에 유럽의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포퓰리즘이란 그런 열차를 타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런 경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표를 구하기 위한 정치인들이 계속 경쟁적으로 더 나은 복지를 약속하기 때문에 파국이 왔을 때 그때 이제 정신을 차리겠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정책입니다. 이런 정책을 갖고 여당뿐만 아니고 야당조차도 그런 의제를 선점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것을 입에 오르내리게 되는 것은 참으로 딱한 일인 것이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